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들에게는 짧은 거리를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은 걷기 어려운 내연객들을 위해 병원과 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카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편의서비스 증대를 위해 기존 셔틀카를 신형 11인승으로 교체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주차장의 거리는 300m, 그리 길지 않은 거리지만 걷기 힘든 환자와 임산부, 노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원내 주차장과 각 현관 앞을 경유하는 전동 셔틀카를 기존 8인승에서 신형 11인승으로 교체해 운영합니다. 내연객들의 발이 되고 있는 셔틀카는 정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되지 않아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셔틀카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분 간격으로 내연객 주차장과 동서관 건물 사이에 마련된 정류장까지 왕복 운행됩니다. 이번 신형 전동 셔틀카 운행으로 하루 평균 800여 명 이상의 내연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행